여러분 잘 보세요. 청와마 두 명입니다. 청와마 셋인데? 청와마 왜 자꾸 놀고 있어? 왜 이렇게? 자 바로 갑시다. 우리 홍대 청와마는 누구일까?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쉬워 벌써 열두시네. 어떻게 알아서 열두시네. 보내주기 싫은데. Let's go. 열 두시 열 두시 열 두시 열 두시 열 두시 열 두시므 dubergine 역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끝까지 담아네요. 이 Criminal 청와마의 пять 시쵸 생각하길 걸 에이 가자 너에게만 느껴지는 오근한 느낌 너도 너무 좋아 아쉬워 벌써 열 두 시 오 추운데 옷 덥죠 이제 오마이갓 아쉬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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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답니다 열 두 시 하이 하이 1 2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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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뒷 AJ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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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let me try to make you see Alright now, No.2.2.3.0 Market to red One, Two, Six, half a song